제주도에 놀러 갑니다 저희 제주도 놀러 갑니다 오랜만에 공항 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, 우리 숙소! 우와! 이거 봐! 저기가 스카이풀, 여기가 워터파크! 나도 놀고싶다! 놀고싶어? 좋아? 응. 아, 저희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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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봐. 아, 저희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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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할까? 아니면 이거 할까? 그럼 이걸로 해. 감사합니다. 네. 가자. 아, 뷰 진짜 죽인다. 아, 시원하네. 너무 좋지? 아, 시원하네. 너무 좋지? 아, 이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지? 어, 어. 그래서 이렇게 깎여가지고. 왜 이렇게 해서. 그래서 여기가 유명하다. 그래서 여기가 유명하다. 이런, 이렇게 좀 해요. 네. 수영하도록 할게요. 수영하도록 할게요. 아, 진짜. 우와아, 우와아. 찾아가. 우와아. 여기 있지? 비켓지. 너무 좋다. 아, 뷰가 너무 이쁘니까. 사진 찍으라 신났어요. 바람도 많이 불어서 덥지가 않아 이런데 오는게 힐링이지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와 진짜 나는 뭐 해야 돼? 너도 그냥 열심히 감상해 풍경을 오빠 화이팅 물이 작았다 수영하고 싶어 나도 해볼까? 조심해 저 앞으로 가야지 왜 자꾸 뒤로 가는 거잖아 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것도 한바퀴 버는 거잖아 잠깐만 아 이거 좀 길었으면 좋겠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네 꼬리야 꼬리야 야 흔들려 야 떨어져 이거 흔들리잖아 어떡해 흔들리잖아 아 흔들리지마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맞아 빨리 가자 여기 뭐 언제까지 야 야 야 오빠 아 왜 큰일해 오빠 뭐해 오빠 뭐해 오빠 이거 애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거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너 잘해야지 저거 저거 괜찮아요 알려주지 오빠 나 저거 찍고 있어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뒤에 오는 사람 안 보이잖아 오빠 알려주면 되지 오빠가 내 다른 눈이야 너무 크게 말했나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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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잖아 와 없어 와 오빠 멋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오 오 우와 재밌다 완전 빨리 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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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우 오우 뭐 예 우리 모르는 거 아냐 그냥 우리 죽지 말고 여기서 포망가자 우리 처치오면 계속 포망가자 몽 내려야돼 나 왔어? 응 맛있어